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이저 입니다 저녁 방송 한번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선택을 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월급쟁이 인데 보면 보통 월급쟁이 뭐 20년차 30년차 40년차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30년차 정도 하면은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퇴직 퇴직을 하면은 그 이유가 이제 문제야 그때부터 또 제 2의 인생이 펼쳐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월급쟁이 했으니까 또 퇴직을 하면은 고용보험 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고용보험도 타 먹는다 한 뭐 6개월 7개월 8개월씩 또 타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냈으니까 보험료 뭐 당연히 이제 고용보험료 타는 것도 권리죠 그만큼 냈으니까 고용보험료를 못 타먹은 사람들도 꽤 있겠죠 하여튼 월급쟁이의 한계를 느껴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물가는 매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번해서 임금 상승률이 제한적이더라 임금의 상승률은 제한적이라서 실질소득 증가율이죠 실질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인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으로는 자산 증식의 한계를 좀 느끼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부 회사원들은 투자로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어서 또 구름을 또 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직장인은 지난 24일 한 온라인 주식 투자 그 게시판에다 자신의 그런 투자 사연을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투자 공부에서 여기까지 왔다 한계를 깨닫고 여기까지 왔다 부모님 와이프 계좌도 내가 굴리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님 와이프 계좌도 내가 굴리는 중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 계좌가 10억 원을 돌파를 했고 일은 못하지만 투자는 중간 정도 하는 것 같다 투자는 중간 정도 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자산이 한 20억 원이 되면은 회사는 관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투자 공부 방법에 대해 묻자 남들이 좋다는 책은 다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었다 읽었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겠죠 한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또 조사가 됐네요 대부분 직장생활 하면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다들 막 때려치고 싶죠 가슴 한편에는 사직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분들도 있고 야차하면 떠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고 견디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입에 풀칠을 하려면 다닐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분들은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 월급 받고 다닌다는 게 참 힘들어요 현대판 머슴도 아니고 HR 테크 기업 인크루트에 보니까 최근에 직장인 963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퇴사 욕구와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해봤는데 응답자의 27.6%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퇴사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하네요 구체적으로 퇴사할 계획이 있다 구체적이지 않지만은 퇴사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도 절반을 좀 넘었습니다 반면에 아직 퇴사 계획이 없다 그런 응답자는 15%였습니다 정년까지 다닐 계획이다 계획이라는 그런 응답은 한 3.6% 정도 이제 그친 거죠 퇴사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직해서 이직해서 연봉을 높이기 위해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한 22.7% 되네요 이게 좀 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더 큰 기업으로 이제 이직하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싫어서 싫어서 이게 한 11.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1.6% 된다 이를 결혼 여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미혼은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싶다는 데 없네요 많고요 한 28.5% 정도 기혼인데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답을 내는 분들도 있네요 한 26.5% 이렇게 퇴사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워라벨이죠 워라벨 이 워라벨 실천이 가능한 업무량을 꼽았습니다 이게 한 26.8% 정도 돼요 퇴사 역할이 가장 큰 연차는 3년차입니다 34.6% 신입에서 1년차는 22.9% 2년차는 18.3%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퇴사 욕구가 들지만 퇴사를 할 수 없을 때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에는 보니까 운동 등 취미생활을 시작한다 39.5% 그리고 기익 워커 기익 워커라는 게 초단기 근로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본업에 다른 일을 한다 19.9% 등 답이 많았습니다 재직 중에 이직하는 환승 이직이 아닌 그런 이직할 회사 없이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과반이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겠죠 우려 우려가면 42.4% 그리고 어려운 취업시장 39.7% 이렇게 꼽았습니다 맞아요 직장생활 잘 다니다가도 선뜻 포기를 못하는 게 이직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당장 뭐 먹고 살려고 하니까 직장을 못 구하면 사람이 굉장히 위축되더라고 두렵지 뭔가 길바닥에 거의 내팽겨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쉽게 회사 생활을 못 두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야 울며 겨져먹기로 그리고 요즘 또 하나 불경기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경기를 하더라도 직장은 많아 직장에 보면 일할 자리는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막 피 땀 흘려서 노동일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진짜 일자리는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그거죠 제가 뭔가 안전하고 편하고 몸이 좀 덜 편한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시원한 사무실 같은 데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이렇게 사무직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원하는 분들이 많고 누가 그 때악볕 가서 삽질하면서 노가다면서 하고 싶겠습니까 또 위험함도 올라가 가지고 일하기는 싫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 욕심이나 욕구는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쉽게 이제 이직을 못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직을 떠나서 투자를 잘 해가지고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좀 한계가 느낀다 하더라도 좀 꾹 참고 하셔야 합니다 그 매달 매달 나오는 그 소중한 월급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투자만 잘 한다고 해야지 뭐 될 일이 아니죠 투자 잘 하면 좋긴 좋겠지만 잘 하는 게 지금 힘드잖아요 투자 잘 한다는 게 그래서 항상 직장생활은 꾸준하게 하시고 그 부가적으로 투자도 잘 하셔서 여러분의 노후를 좀 안전하고 따뜻하게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